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사람 곧 밑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느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하나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아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쫓아 다니시면서 잔소리하시는 사랑입니다 잔소리 누구 하죠? 저는 진짜 그 저희 집사람이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잔소리합니다 집사람 전에는 누가 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부모님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제일 가까운 분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할 일이 없습니다 어저께 장례를 치렀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권사님하고 이제 배를 탔거든요 권사님이 제 앞에 앉았는데 이제 영감님 갔으니까 좀 괜찮아?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도 이렇게 배를 타면 우리 남편을 어디 앉혀야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할 분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잔소리하는 분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이 멸망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말 안 듣고 멸망했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이들이 이집트,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있는 지방들은 옛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머물렀던 고센 땅 그 아래쪽에 있는 실제로는 애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거기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 내려가셔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이집트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내려갔는데 제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너희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쫓아 내려가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고려시대에 부모님들을 갖다 버렸거든요 늙어서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시면 고려장이라고 해서 그 당시 풍섭이 뭐였냐면 자식이 부모를 지게 같은 데다가 싣고 깊숙한 산 속에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도록 거기다 놓고 오는 것이 고려장이에요 이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터벅터벅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가는 와중에 이렇게 가지를 꺾는 거잖아요 나뭇가지를 꺾잖아요 산 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엄마가 가지를 꺾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끊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죠 엄마 왜 자꾸만 가지를 꺼내세요 야, 네가 날 어두워져서 집에 갈 때 길 잃을까 봐 꺾는 거지 라고 이야기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리는 자식에게 돌아가는 길, 길 잃어보지 말라고 어머니가 가지를 꺾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 백성들을 구걸하듯이 쫓아가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이방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조상이 우상 섬기다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 멸망할까 걱정되니까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나중 돼서 너 밥 빌어먹고 산다 너 어렵게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리미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동은 모두 우상 승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심심풀이로 점을 치는 것마저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승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 함부로 일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리엔티나에 우리 김성봉 집사님도 그리고 또 다른 서울대 성악가를 나온 자매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그 자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찬양하는 자세라고 하는 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되게 감동할 줄 알았는데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리 별로 감동이 안 돼?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 저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 글의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안 돼요 제가 도리어 그 이야기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렇구나 굳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무너집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아내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남편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귀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다가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잔소리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징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잔소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잔소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소리니까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싫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죠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하는 이유는 나단이 다윗보다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은 그 말씀을 나단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가짜다 그 얘기를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광모지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분과 노여움을 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혼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새끼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이들만 혼냅니다 제 아이만 혼내요 제가 왜 남의 자식을 혼내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은 혼내요 그러나 다른 자식이 잘못하면 그거는 내가 혼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내면 그 자식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내 자식 혼내냐고 혼내도 내가 혼내는데 왜 당신이 혼내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들 유대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세요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와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사실 지금 유다를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랑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거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눈이 뒤집혀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눈 뒤집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가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다 메워버리고 그 먼 데까지 쫓아가서 이제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제발 내가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저는 UBF라고 하는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 무작정 쫓아다니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하죠 저는 스토커가 뭔지를 그 UBF 성교단체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저를 훈련시키는 제 담당 목자가 얼마나 지독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매일 숙제를 내주고 또한 글을 써갖고 오라고 하는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제가 그분과의 성경 공부 약속을 몇 번 안 갔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다 보면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착 보면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방긋방긋 두드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주 막 소름이 끼쳐 죽겠어요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탁 보면 저쪽에서 저를 보고 막 이렇게 반갑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시간표를 아주 붙여놓고 쫓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은 공부도 안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UBF라고 하는 성교단체의 목자가 되면 목자들은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돼요 그 학점을 못 받거나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 당에는 목자를 내려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잠을 줄여서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남는 시간에 저 쫓아다닌 거예요 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양반이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느냐 나는 그분한테 상처 주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그 목자님이 기다리는데 내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뺄뺄거리면서 도망다닐 때 그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챙겼고 하나님이 그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꽤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받으실 주보에 제 칼럼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그 칼럼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저지요 제가 왜 돌아온 탕자라고 썼냐면 이틀 전에 제 막내 동생이 뭔가를 의노를 하려고 저하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딱 얘기하다가 아 형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형이 정말 돌아온 탕자잖아 라고 이 녀석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막내 동생과 저는 7살 차이가 납니다 얘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을 갔으니까 제 막내 동생하고 제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살갑게 할 그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 동생이 보았던 저의 모습은 탁 대모하러 다니고 늘 눈에 이렇게 핏발 서 있고 밤에 올 때는 술 취해서 돌아오는 형의 모습이었어요 제 막내 동생은 제가 예수님 만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술이나 먹다가 오는 그 형의 모습만 보다가 얘가 89년도에 누나가 있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얘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 막내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걔는 자기가 다 아르바이트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회에서 반주를 했고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었으니까 진짜 고생을 하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걔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걔 눈에 형인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탕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에 형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고 형이 예수님에게 미쳐서 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은 것이죠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변화돼서 참 괜찮을 때의 모습을 걔가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은 저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뭐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먼저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나는 교우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헨리 나우웬이 쓴 글에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아야 행복한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줬을 때 그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은 그 우리 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오게 되면 마음에 이렇게 섭섭해지는데 이 헨리 나우웬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존재는 엄밀한 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더 잘해주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의 대표적인 것은 가족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교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주는 사랑은요 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나우웬이 그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도려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때때마다 한 번씩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심장마비 걸리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작은 거로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거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서 야, 그거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인데 우리도 한 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쫓아다니실 때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 꽉 감고 이 꽉 안 물면서 하나님 내 성질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저도 한 번 눈 딱 감고 좀 더 해보려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는